아 뭐야 이거 짜증나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진짜 이놈에게는 사그라들 줄 알았어 있잖아 원희야 아까 정수가 너 된다고 놓고 가더라 현영이 너 해 원희야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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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라 얘들아 안녕 난 이효리라고 해 어머 볼핀이 떨어졌네 야 야 야 너희들 덜지 못해 이게 뭐야 야 야 야 유현영 니가 제일 시끄러 어 앉아 앉아 어 얘들아 조용해야지 만년필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얘들아 조용히 좀 해줄래 내가 인사를 할 수가 없잖니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자, 효리 어디 앉으면 좋을까? 저기... 여기 앉으면 되겠다. 이 앞에 자리가 딱 비었네. 효리 여기 가서 앉아라. 네, 선생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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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고. 이제 수업해야지. 54페이지 펴라. 54페이지. 자, 처음 왔으니까 이 이쁜 효리가 한번 읽어볼까? 네, 선생님. 러브 이즈... 리얼. 러브 이즈... 러브 이즈... 러브 이즈... 러브 이즈... 어차피 장인 어차피... 리얼 어차피 러브 이즈 클리오 어차피 러브 이즈 리얼 으악! 봐봐, 관심 다녔는데 말리리라. 자자자자, 다 보였나? 선생님! 이효리가 아직 안 왔는데요? 네. 그래?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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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옷이 그... 죄송해요, 선생님. 새로 전학을 와서 체육복이 없어갖고. 이런 옷 입으면 안 되나요? 선... 생... 님. 으아악! 안 되긴 얼마든지 얼마든지 입어. 야! 야! 김원님 받아! 안전택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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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너희들 너무하다 너무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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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 농구대표팀이 지역예산 나가는 거 알지? 네! 그래서 각 반 대표로 치어리더를 뽑게 했는데, 우리 반은 누굴 뽑으면... 선생님! 김원희를 추천합니다! 원희가 최고예요! 원희? 네! 선생님! 종수! 효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효리! 이효리! 잠깐! 이효리! 잠깐! 이효리! 야! 이종수! 이미 내가 하기로 결정 난 거 아니야? 언제? 이효리! 좀 전에! 쉬! 자! 그러면! 공정하게! 두 사람이 춤을 춰서 결정을 하는 거로 하지 뭐! 이야! 이효리! 짱! 이효리! 짱! 이효리! 짱! 이효리! 김원이! 선생님!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요! 하아! 야! 야! 이효리! 네가 춤을 못 추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데! 정정당당하게 춤으로 하도록 해! 널 오늘 죽일 거야! 선생님! 뮤직즙 틀어도 될까요? 뭐 해! 어?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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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희기였기 There's no need to feel down, I said, young man. Look at yourself a little, I said, young man. Cause you're in a new town, there's no need to be a happy young man. There's a place you can go, I said, young man. When you're short on your door. Oh Oh, see the history is making it. O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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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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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반 대표는 이효리로 결정한다 이효리로 결정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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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유리, 네가 춤을 못 추는 건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춤으로 대결해. 이유리, 넌 오늘 죽었어, 넌 오늘 죽었어. 선생님, 뮤직 주세요. 야, 이유리, 네가 춤을 못 추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데 정정당당하게 춤으로 하도록 해. 널 오늘 죽일 거야. 널 오늘 죽일 거야. 선생님, 뮤직 좀 틀어도 될까요? 뭐 해? 어? 죽일 거야.